랄랄랄랄랍사 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오늘은 채린이의 브이로그를 찍는 날 저는 오늘은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일찍 샵에 왔다가 이제 학교를 갑니다 짠! 도착! 오늘은 졸업 앨범을 받고 사물함을 빼러 학교에 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반으로 가고 있는데 비염둥이 3학년이 되니까 2층인게 너무 좋아요 여기는 운동장에 보이는 다리같은 곳이 있고 여기는 실기실입니다 음수대가 있고 자 여기서 친구 한명 빠빠이를 하고 잘 가시오 안녕 안녕 친한 친구들이랑 반이 다 갈라졌어요 야 박채린! 너무 아 졸업 앨범이 나왔어요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으니까 보여줘도 되겠죠? 나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어, 나 잘 나왔어. 근데 굉장히 쌩얼같이 나왔어. 저희 다미 선생님입니다. 저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우리 채린이는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어요. 우와! 채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채린이 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최고예요. 오늘 학교 나오고 금요일에 졸업식 하면 진짜 이제 학교 끝이에요. 빠이빠이. 나 벌써 졸업해. 여기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스무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하네요. 이따가 더쇼 가야 돼서 오늘 새벽부터 3을 다녀왔는데 이따가 산업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짠! 점심을 먹고 라이어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라이어 게임 합니다. 메이가 진짜 못하는 라이어 게임 아 진짜 그저께 했는데 잘하셨어요. 다 같이 재밌게 라이어 게임을 그럼 선생님의 인생에서 하세요? 다 보고 오겠습니다. 예쁘죠? 우리 막내 오늘 안무 있었어요. 엔딩 요정까지 했어요. 엔딩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저의 개인 방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에 거울이예요. 짜잔! 하우리? 안녕! 오늘은 홍콩 매체 인터뷰랑 더쇼 산업까지 하고 와서 늦지 않은 시간에 끝났어요. 지금 시각은 8시 5분이에요. 저는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를 볼 건데 저번에 다크나이트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렇게 3편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먹을 요거트. 따라라라란다 아니 사실 이게 밑에가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오늘 볼 영화를 한 30분을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녹았을 것 같아요.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넣은 토핑은요. 블루베리, 바나나, 딸기, 메론, 그리고 코코넛이에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재밌게 볼게요. 룰렛도 다크나이트 봤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 지금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졸업장을 나눠주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오늘 꽃다발을 굉장히 많이 선물해주셨는데 저희 매니저님 저희 팀장님께서 주신 곳이랑 저희 친구, 친구가 준 곳이랑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졸업식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우셨기 때문에 다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 마스크 잘 쓰고 졸업식 진행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룰렛 안녕! 이곳보세요 여러분. 저 오늘 이만큼 사랑받았어요. 진짜 너무 행복한 하루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I love you!